차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넓히는 보행자 중심 도로가 대구 8개 권역에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대구역 내거리에서 대구시청 별관 1.5km 구간을 걷고 싶은 대구 워커블 시티 시범 구간으로 선정해 내년까지 50억원을 들여서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듭니다. 차로와 차선을 축소하는 대신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해서 보행 공간을 다시 조성합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청 별관에서 복현 오거리까지 2.2km 구간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대구 전역을 8개 권역으로 분류해 주요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는 등 보행자 위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